배짱도 좋네요. 상응증도 놓고 오고 어디 술 먹고 맡겼어요? 부장님! 한태주 씨 이것도 10분 부탁해요. 한태주 씨 종이컵 떨어졌네요. 강미리 부장 깐깐하다 둔다. 그 강 부장 말이야. 잘 들 지켜보라고. 갈 수 있는 건 어떻게 되었니? 오늘 도장 찍으러 가려던 참이었어. 데려다줄게. 따라와. 옛날하고 정말 많이 변했다. 너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. 엄마! 우리 시어머니랑 싸웠어?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! 아니 대표님이 왜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겁니까? 제 생각에는 대표님 판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. 무슨 일이죠? 회사에 충성해봤자 하나도 소용없단 생각이 들어서 조카한테 충성해볼 작정이야. 여기 있던 애들은요? 갑니다! 갑니다! 방송 좀 해주세요. 토끼 머리끼리 한 정답인이요.